전북 임실군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정비에 나선 섬진강댐 주변 지역이 올해 태양광 사업과 복지센터 건립 등으로 변모될 예정입니다. 임실군은 지난 2010년부터 섬진강댐 주변 지역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항을 겪었던 운종마을 힐링복지센터 건립은 태양광 사업과 주택개량 사업으로 변경돼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실군 측은 정비 사업이 현재 80%가량 진척됐으며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